언니 편하지 않겠어요? 편하게 엉덩이 되고 엉덩이 되고 편하게 자 이제 미션 합니다. 양손 발생! 박수도 한번 시작!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박수 다 남쪽 탈락이야 아홉 연 자 여기 언니 박수 다 미션 수맹 안하면 탈락입니다 알겠어요? 같이 합니다 여기 보시고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한 바퀴 오른쪽 오른쪽 한 바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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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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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언니 좀 그만 좀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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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단에서 따라가시라고 자 이번에 왼쪽으로 한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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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으로 한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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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언니 돌아 아 좋아요 이제 중간장보실이 나왔습니다.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의뢰합니다.